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11번 볼게요 다음 유기물 1몰이 완전 산화될 때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 가장 좋은 것을 그랬네 이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우리가 산화반응식을 세워보셔야 돼요 산화반응식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C가 6개 H가 6개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산화가 된다고 하면 다 해보셔야 되는 건데 산화가 된다고 하면 얘가 6개의 CO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개의 H2O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산소가 얼마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6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되는 거니까 정확히 15가 되네요 그러면 7.5가 들어가겠네요 얘가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큰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해갖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C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 있는 글루코스도 나중에 해보면 되겠지만 6개의 O2에다가 6개의 CO2 그 다음에 어떻게? 6개의 H2O가 되겠지 얘가 어떤 게 더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가장 작은 것이 왜 자꾸 그래요? 다 해갖고 가장 작은 거 찾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게 어떤 게 있는 거냐면 그러면 CH3COH? CH3COH 아세트산을 말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산소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CO2하고 그 다음에 H2O가 나오는데 맞춰보셔야죠 탄소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고요 여기 2개 써주고 수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으니까 2개 써주고 산소는 뒤에서 부터 맞춘다 그랬어요 여기는 4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 2개가 있는 거고 6개 되는 거죠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2개 해줘요 4개가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가장 적은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렇죠? 1몰일 때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건조 고용물량이 3000kg per day인 생 슬러지를 저율 혐기성 소화조로 처리할 때 희발성 고용물은 건조 고용물의 70%이고요 희발성 고용물의 60%는 소화에 의해서 분해가 됐습니다 소화된 슬러지의 총 고용물을 kg per day로 나타나시죠? 그랬어요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어떤 용어가 나는 거냐면 소화라는 용어가 나왔죠 소화 소화는 어떤 거냐면 유기물이 분해되는 거예요 유기물이 분해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화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먼저 우리가 슬러지가 있으면 슬러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야? TS하고 고용물하고 총고용물하고 수분하고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2개 더한 게 슬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S는 또 어떻게 나타나? 우리가 VS하고 그다음에 FS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게 유기물이고 이게 무기물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화시킨다고 소화시키면 어떤 게 제거가 되는 거야? 얘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제거가 되면 소화된 후에 다 우리가 소화되는 게 아니니까 VS하고 FS하고 또 나오고 소화된 후 또 얘네들이 뭐가 돼? 더하면 TS가 되는 거고 또 여기 있는 수분하고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슬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소화 슬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건조고용물량이 3000kgs 대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건조고용물은 여기서 뭐예요? 건조고용물은 수분을 뺀 건조고용물이 생슬러지니까 이게 3000kgs 대이라는 얘기예요 단일 생략하고 써보겠습니다 얘가 3000kgs 대이고 이 중에서 희발성 고용물은 건조고용물 70%래요 그러니까 이게 희발성 고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3000 곱하기 0.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큼 될 거예요? 3000 곱하기 0.3이 되겠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희발성 고용물의 60%는 소화에 의해서 분해가 됐대 소화에서 분해가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가스화돼서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60%가 그러면 남아있는 건 40%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000 곱하기 0.7이었던 게 60%는 날라간 거고 40%가 남은 거예요 0.4가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대로 가는 거지 3000 곱하기 소화가 얘는 영향 안 받은 게 0.3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 뭐 물어봐요? 얘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화 후 맨 마지막에 뭐 물어본 거예요? 소화된 슬러지의 총 고용물 토탈솔리드 TS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소화 후 TS는 어떤 거 더하는 거야? 우리가 요고 더하기 요고를 해줘야지 요고 더하기 요고 그러니까 지적 보면 3000 곱하기 0.7 곱하기 0.4 플러스 3000 곱하기 0.3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걸로 우리가 계산하시면 아마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되시고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하셔도 되는 거죠 저거 보기에는 아마 요거를 생각해 놓으시는 게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됐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소화 후성 콜로이드 특성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물과 반반하는 성대 소화 후성은 물하고 친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 맞고요 그 다음 물 속에 현탁 상태로 존재하고요 아주 작은 입자로도 존재하고 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데 소화 후성은 염에 민감한 겁니다 조금만 집어넣어도 확 응집이 일어나는 게 소화 후성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도 생물 농축에 대한 설명인데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언제 한번 나왔던 문제 같긴 한데요 답은 4번입니다 어떤 게 틀렸냐면 농축비는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높은 단계 소비자에 상당하는 생물일수록 농축비라는 것은 높은 단계에 우리가 피라미드가 있죠 거기 제일 높은 단계가 가장 많이 쌓이는 겁니다 생물일수록 높게 된다가 맞는 거죠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되셨고요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25도씨 2기압의 압력에 있는 메탄가스 5kg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탱크의 부피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 이상기체 법칙을 적용하고요 우리가 기체 상수 알값은 0.081을 나타내라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도 다 아시는 시기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낼까요? PV는 NRT지 그렇죠? 여기서 PV는 NRT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부피는 어떻게? 부피는 NRT 나누기 뭐래요? 압력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식을 적용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N값이 뭐예요? 몰수를 말하는데 몰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 되겠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질량이 5kg이라고 그랬죠? 5kg이 되는 거고 나누기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은 지금 메탄이니까 어떻게 16 그렇죠? 메탄이니까 16 얘가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니까 16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고 이렇게 볼게요 5kg이 있고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니까 1몰이 1몰이 16g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16g을 kg로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에 3순 g이 1kg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쵸? 312.5 얘가 나온대요 312.5 몰이 된대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어쨌든 메탈 3속으로 나타낼 건데 N값이 얼마로 나왔어요? 312.5 몰이 되는 거고요 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은 아까 몇 개압이라고 그랬죠? 아까 2개압이라고 그랬죠? 2ATM 분모에 쓸 거니까 2ATM 써보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 R값은 0.082 그쵸? 0.082 단위까지 한번 다 써볼게 0.082 리터 ATM 몰 K죠? 리터 ATM 몰 K 됐고요 그 다음에 T는 뭐가 되는 거야? 온도가 되는 겁니다 온도인데 어떤 온도로 들어가? 절대 온도로 들어가요 몇 도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25도시라고 그랬죠? 273 플러스 25K가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가 지워진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KK 지워지고 몰 몰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ATM ATM 지워지면 어떤 단위가 나와? 리터라는 단위가 나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뭐예요? 메타의 3승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10의 3승으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10의 3승으로 나눠줘야지만이 1000으로 나눠줘야지만이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으로 갈게요 16번 우리나라 연간 평균 강수량은 약 1300 정도래요 용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계 연간 평균 강수량이 900, 1000이 조금 안 돼요 970mm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UN에서는 물 부족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러셨어요 우리나라 하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상계수가 하상계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거든요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 하천에서 물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비가 우리가 하상계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큰 계좌와 적은 계좌예요 항상 일정한 수위를 인정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상계수가 크다는 말은 뭐냐면 비가 올 때는 한 번에 확 오고 근데 안 올 때는 안 오고 우리가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계속 1년 중, 연중 우리가 건기가 상당히 길어요 우기가 상당히 짧고 그래서 강우량은 많지만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인정하는 게 하상계수가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상계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강우분포의 차이가 큽니다 맞죠? 하상계수가 크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크다 그다음에 하천의 경사도도 급하기 때문에 물이 쉽게 빠져나가고요 하천의 유형면적이 작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상계수가 크다가 맞는 거고요 17번도 보시면 호소의 성층현생이라는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여름 성층은 뚜렷한 층을 형성해서 연직 온도 경소와 분자 확산에 의한 디오구배가 반대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건 같은 모양을 나타내죠 여름철에는 디오구배하고 온도구배 같아요 형상이 같지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 18번으로 갈게요 18번 보시면 프로피온산 0.1몰 용액이 4%로 이온화된다면 이온화 정수는 뭐라고 하네 이온화 정수 그 다음에 이온화 정수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온화된 이온의 곱 그죠? 이거와 이온화되고 남은 이온의 곱 이걸 말하는 거잖아 이온화된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정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K0라고 한번 써볼까요 K0 여기 보시면 이온화된 이온의 곱 우리가 지금 프로피온산이라고 그래갖고 C가 두 개 H가 다섯 개 지금 보시고 여기 보시면 C가 두 개 그 다음에 H가 다섯 개 그 다음에 COOH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가 이온화되면 얘가 이온화되면 어떻게 나타나게 이온화되면 우리가 C가 두 개 H가 다섯 개 C5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H뿌라스하고 이렇게 나와요 프로피온산이 이온화되면 그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온화되기 전이고요 얘가 이온화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면 C2H5COOH 이 이온과 그 다음에 C2H5COO C5 마이너스에 몰렁도하고 H뿌라스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온화되기 전에는 얘가 몇 몰이 프로피온산이 얼마가 있었대요? 0.1 몰이 있었대요 얘가 이온화되기 전에는 0.1 몰이 있었는데 이온화가 됐으면 이온화가 됐으면 몇 퍼센트가 이온화됐다는 얘기야? 몇 퍼센트가? 4%가 이온화됐대요 그러면 얘가 0.1 몰이 있었는데 4%가 이온화됐으니까 얘가 얼마네요? 0.1 곱하기 0.04가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1 곱하기 0.04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큼 있을까? 얘는 0.1 곱하기 0.96만큼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안 녹았잖아요 그쵸?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0.1 곱하기 0.04에 두 개가 있죠? 제곱이 되는 거고 0.1 곱하기 0.96 이게 지금 이온화 상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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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